이 시간은 전신갑주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이 전신갑주는 군인들이 입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을 감싸고 있는 갑옷과 또 투구를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에서 창안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갖춰야 할 여섯 가지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전신갑주 가운데의 의의 호심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안에도 나와있지만 우리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호심경 요즘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방탄 쫓기와 같습니다. 심장을 다치면 안 되고요. 또 우리 생명의 굉장히 치명적인 곳이 우리 심장이잖아요. 또 가슴이 우리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라는 말처럼 이 적군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생체기들을 내죠. 상처를 내고 또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그것도 우리가 적군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 이건 내 힘이 아닌 거죠.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먼저 함께 나눌 부분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 뭔가 좀 나쁜 거, 보금과 대적되어지는 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는 율법이 무엇이냐 설명할 때 이 거울 비율을 많이 씁니다. 일단 거울이 더러우면 여러분의 모습을 비출 때 아니죠. 일단 거울의 특징은요. 깨끗해야 돼요. 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춰보니까 어, 머리가 헝클어졌네. 아, 여기 뭐가 묻었네. 근데 그 거울 자체가 내 머리 헝클어진 거를 고쳐준다거나 내 얼굴에 더러움을 닦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발견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바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였고, 보여지게 하는 거. 예를 들면 율법에 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율법이 없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탐심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울과 같은 역할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나와있지만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율법에 완성되신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오늘 교안에 나와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이 두 말씀의 공통점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정확한 표준과 기준이 있을 때 거기에 비춰봤을 때 이게 삐뚤어졌구나 똑바로 가고 있구나 뭔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표준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 말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도착하면 이제 교사의 역할은 없어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목발 목발 비유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리를 쩔떡쩡어주고 내가 다쳤을 때는 목발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리가 온전해졌을 때는 더 이상 목발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율법주의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표준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가면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를 비추면서 스스로 정지해요. 그리고 상대방을 그 말씀을 갖고 또 정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요. 나를 비추기 위한 것이지 그 반사해가지고 상대방 막 비추면 눈부시잖아요. 거울의 용도는 나를 비추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갱신하고 도전하면서 더욱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역할입니다. 우리는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위험하다. 그러면서 갈라데서 2장 16절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런 사람만 다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저부터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니까요. 그냥 타락한 죄성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보다 의로워서 뽑힌 것도 아니고 죄를 덜 지어서 구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50호 100번 겁니다. 그럼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이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보통 내가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지만 또 남이 똑바로 가지 못하는 것을 또 정지하고 비판을 해요. 저는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어설프 완벽주의로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굉장히 알아요. 율법은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라고 해서 복음은 윈윈이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지만 율법은요. 율법주의는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의의를 극대화해요. 의 착각해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여러분 안 되는 사람 보고 똑바로 살라고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 뭔가 너가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의무를 주고 완벽주의를 주장을 해요. 우리가 보통 다 유교적인 문화 속에 성장을 했잖아요. 아홉 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못하면요. 혼난다니까요. 그게 사실 우리 그런 문화 속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아홉 가지 못해. 내 한 가지를 잘해. 그 한 가지를 자꾸 강점으로 키워주다 보니 그 잘하는 한 가지가 연약한 아홉 가지를 야금야금 잡아먹는 거예요. 제가 참 아이들 사육, 랩농트 사육하면서 그걸 배웠습니다. 아홉 가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그 연약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한 가지 장점을 하나님은 자꾸 힘을 쓸어주셔요. 결국 그 하나가 나를 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율법은요. 다 잘해도 하나 못하면요. 네가 하는 게 맨날 그 뭐야 그 꼴이지. 혼난다니까요. 사탄의 도구가 뭐냐면 이 율법주의예요. 사탄의 도구를 뭐냐면 양심 이거 굉장히 좀 그럴싸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양심에 매이게 만들고 죄책감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나쁜 일 있으면 죄책감 느낄 수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끊임없이 눌려 그리고 상대방을 정지하고 상처를 심어주고 비난하고 결국은 너도 죽고 나도 죽이는 거 선한 양심 윤리도덕적으로 자꾸 복음을 해석하게 만들고 제가 랩너트 사역할 때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거룩한 수녀보다 예수 믿는 창녀가 낫다. 여러분 거룩한 수녀와 예수 믿는 창녀 비교가 됩니까? 당연히 윤리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창녀의 손이 아닌 수녀의 손을 들어줘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창녀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창녀 아무리 거룩한 수녀라 하더라도 윤리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윤리도덕 구원 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겁니다. 비록 내가 창녀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척도는 윤리도덕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냐 믿지 않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럼 창녀처럼 허락방탕하게 살아라 그 말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도 분명히 행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척도만 놓고 볼 때는 우리의 윤리도덕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헌 맹세를 하지 말고 지켜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네가 행한 대로 다 그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눈 뽑았으면 나도 저 사람 눈 뽑아야 되고 서로 한 대로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육법주의가 전척 타락한 인간은요 자유의지 자체가 타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지정유를 통해 하나의 옆에 나가기를 원하고 하나의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선악과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의 주신 자유의지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 버린 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꾸로 해요. 오죽하면 우리가 거꾸로 하면 그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인도를 못 받아 가기 싫어도 가자 하면 또 그게 인도야. 그 정도로 우리의 지정위가 타락돼 있다니까요. 그런 일은 인간한테 뭘 바라고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 이사야 64장 6절에 더러운 옷이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누더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해적선 비유를 참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적선에 탄 해적 나쁜 놈이죠. 그런데 해적선에 탄 해적이 절대 나쁜 일 안 해요. 보니까 청소를 열심히 해요. 밥도 지어요. 와 또 책도 있네. 밥 짓고 청소하고 독서하는 것들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딱 볼 때는 해적선에서 해적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가 문제죠.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신분이 바뀌지 않았어요. 해적선에서 빠져나와서 책 읽으라니까요. 나와서 청소하라니까요.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 그야말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죄인이라는 신분이 세탁되지 않으면 구원 손으로 옮겨타지 않은 한 하나의 보시기에 인간의 의의는 누구덕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요. 죄를 안 짓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의 보기에는 그냥 죄인의 상태에서 행하는 의로움일 뿐이지 구원에 이르는 의의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자서 오늘 너무 중요한 거 죄를 해결하는 보금 오늘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만 기억하셔도 저부터는 말씀 기억하기 너무 좋아요. 아 율법 죄를 깨딱게 하는 거 율법주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구나 그런데 보금은 뭐다? 죄를 해결하는 거다 여러분 의의호심경 내 가슴을 보호하고 그렇죠? 내 심장을 보호하는 거 이거 보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보금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진정한 구원받은 감격도 중요하지만 사죄 죄무제결 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됐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바로 이 의의호심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해결하는 보금은 뭐냐 결국 보금은 무엇입니까? 폭대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신 일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 이것을 우리는 보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구절 어디있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전도사님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구절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입각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있냐 누군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런 반박을 해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 성경구절을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오죠. 또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의 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고요. 사도행전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마태봉 신유자신절도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이 세 가지 성경구절들을 아시고 누군가가 예수가 그리스도 너희들은 맨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더라 이게 불신적의 얘기가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보면요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너무 싫어요. 성경 어디 나와있냐고 막 따지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성경구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꺾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칠원 중에 한마디가 보면 다 이루었다 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 스타일 다 이루었다. 이거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지 이제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편이 이제 본방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고요. 인간이 해야 되는 의로움 인간의 행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 얻은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그러면서 영적 문제 죄와 마귀와 치옥이라는 영적 문제 해결 받았어요. 죄 문제는 참 대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이 마귀 문제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것은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 지옥 문제는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로께서 하나님 만나내기를 열었다는 걸 보면 이제 지옥 상관없습니다. 천국길 열려버린 거거든요. 인간의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굉장히 오늘 교안은 없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종교는요 예수 인간 예수 청년 이거 믿어 믿어 그런데 이거 못 믿겠어. 또 영지주의 같은 경우는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참 신이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어 이거는 안 믿어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신성 하나님이신 신성 또 인간인 인성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양성 이거 다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참 인간이 하냐 히브리서 9장 22전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대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돼. 속죄를 위해선 피를 흘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주시는 겁니다.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줘야 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 육신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이유는 바로 십자가 대속 참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십자가 대속하려면 죽어줘야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럼 신성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활하셔야 되니까 완전히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줘야지 그렇죠 나도 내 죄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내가 너 위에서 죽어줄게 있을 수 없잖아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죽어줄 때 그게 대속이 되듯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십자가 대속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사건을 통해서 사망과 지옥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도 너무 잘 알아. 양쪽 사정을 잘 알아. 그러니까 진정한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인간 되신 예수 그리소 참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소 굉장히 이거는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기초고 여러분들이 이 양성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위하여 몸을 탐벌에 들이셨어요. 이 말은 보면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셨지만 또 희생제물도 되셨어. 동시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불안전해요. 제사장이 한 번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그때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완전한 속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양 잡아서 그 피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보율의 능력만 붙잡고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필립 얀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강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고통을 스스로 흡수해버리셨다. 그 사랑 때문에 텅텅 비었던 가슴에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고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웠던 사람이 담대함을 갖고 그 사랑 때문에 불만족에 휩살렸던 사람이 날마다 찬성하고 기뻐할 수 있다. 저는 이 필립 얀씨의 고백이 저의 고백 같았어요. 텅텅 비었던 가슴이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고 여러분 의욕심경 내가 어떤 것을 방탄조끼리 모두 해결되겠습니까 죄로부터 오는 그 죄책감 비교식 열등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그쵸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내 숨은 모든 영적무제로부터 오는 그 상처들 생체기들 뭐로 여러분 그거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올라갔고요 제 마음에 이 텅 비었던 게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 빚쟁이 아들이 도망다녀요 빚도촉을 받아요 빚쟁이 얼굴 비슷한 사람만 지나가도 가슴이 떨려 근데 그 빚쟁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아들의 빚만큼 돈을 다 받아갔어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연락이 안 돼 여전히 본인은 빚도촉을 받는 줄 알고 도망다녀요 혼자 막 불안해 떨고 누군가 엄마 다가오면 빚쟁이 오는 것 같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다 갚았어 그런 시기라니까요 이미 예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재앙 저는 십자가야말로 참 빚지는 장사다 예수님은 저주재앙 갖고 가고 우리에게는 축복 내어주고 저는 그런 빚지는 장사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신비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내 아버지가 끝내버렸는데 이미 그 빚을 다 갚아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빚을 그대로 짊어지는 도망꾼처럼 아버지하고 소통도 안 해 완전히 하나님하고 불통관계로 그렇게 그냥 부신자처럼 긍긍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너무 간단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모든 죄의식 그렇죠 늘려있는 모든 부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 이게 우리 개혁 한글 같은 경우는 전에는 그 의의 개혁 한글에는 의의 흉배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개혁 개정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으로 이제 좀 표현이 바뀌어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호심경도 참 관심이 있었지만 의의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꽂혀버렸습니다 의의 의의라는 호심경을 붙인다고 의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런데 유사품이라니까요 세상에 볼 때는요 인간의 의리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품이나 말투나 삶의 방식이나 어떤 역량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기독 신자라면 이래 이래야 되고 목사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세상이 규정하는 그런 표준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의가 맞냐는 거죠 물론 허랑빵탕에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보금의 기스를 내지 않는 규모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보금에 근거한 의의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의의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구원 받은 거거든요 저는 자기 의의는요 꼭 유사품 같아요 짝퉁 같아요 그러나 진품인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진품 그 의의로 무장될 때 우리는요 당당히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 뿔 달고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리포 사장 6,7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음과 생각 요거 사단이 공격합니다 왜 우리가 보금의 뿌리를 못 내리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에 너무너무 세상께 많이 들어갔고요 마음과 생각을 사단은 늘 공격을 합니다 죄의식, 비교의식, 상처, 각인, 가치관의 저주 참소한다니까요 참소한다는 뜻 자체가 그거잖아요 헐뜯고 죄인인 것처럼 꾸며서 그 말로 구해서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예수 믿고 된 게 뭐가 있냐 넌 예수 믿는데 네 삶의 꼬락서리를 한번 봐라 네가 한번 이번 주에 기도를 해봤냐 예배를 드려봤냐 끊임없이요 나의 무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끊임없이 사단은 참소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사단이 박수 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흉배, 뒤는 가리지지 않아요 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내 과거의 상처에 매이는 순간 사단의 불화산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과거는 그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를 발판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과거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뒤돌아서 긍긍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지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게시록 12장 10절에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한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마그 이름 자체가 제가 디아블로스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고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때 사단은요 내 연약한 치부를 치고 들어와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인 것처럼 계속 내 마음에 쓴뿌리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도 몰라 내가 영적으로 안 깨어있고 지금 자고 있는데 그걸 조차도 감지를 못하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보다 사단이 저격하기에 너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교회문흥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문흥시대 세상에 답을 못 준다니까요 교회 안에 세상이 훅 들어왔고 오히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을 배워요 진짜 인생의 마지막 답을 던져줘야 될 교회가 마지막 그 유리방황하는 영혼이 마지막 왔는데 다른 종교 다 전전하다 마지막 왔는데 그 교회에서조차도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해요 교회가 완전히 문흥시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딴 거 갖고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불태우고 성도들 핍박하는 게 교회 핍박이 아니라고 사단은요 끊임없이 교인들의 마음과 상처 계속 심어주고 각인시켜주고 마음과 생각에 보금화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계속 상처를 각인시키고 가치관의 저주로 심어주고 비교우시 열등감 속에 늘 내 상처에 근근하게 메어서 그 다음 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의 호심경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사제의 확신 하나님 앞에 뻔뻔하지 마시고 사단 앞에 뻔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제의 확신은 뭐죠? 죄를 사해줬다 죄를 사줬다는 겁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마귀에게 종로 타는 자들은 다 얼검해 울모와 함정 틀 속에 다 얼검해 그러나 보금의 특징은요 얼검해지 않습니다 보금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열두 가지 영적 문제의 사단은 끊임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묶어버려요 예수 그리스 종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종된 삶 같지만 그 종은요 상하적지게 가벌의 관계가 아닙니다 보금의 가장 큰 특징은 죄와 저주로부터의 해방이고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어? 그러면 우리가 사유롭게 자유의지를 쓰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면 무슨 자유의지가 필요하냐 저는 그게 생각나왔어요 어항 속의 물고기 어항 속의 물고기가 그 안에서 막 헤엄을 칠 수도 있고 먹이를 먹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놓을 수도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예를 들으면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를 비유한다면 거기서 내가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주인이 어항을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를 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놀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을 들어서 내 인생을 이끄시고 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의 모든 것을 다 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의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보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방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거 보금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나가서 보금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시면 든든하시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이라는 이 통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든든하다니까요 문제 올 때 언제 성경 뒤적이고 언제 찾을 겁니까 그런데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문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가득 채워지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생각나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그 상황에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8장 10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법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금화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격려 위로는요 때로는 힘이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압니다 그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100% 중독자도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지 못하도록 속입니다 딴 거 다 들려요 말씀만 하려면 자 말씀만 끝나면 눈이 떠져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죠 왜? 말씀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걸 사단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생명 걸고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참고하지 마시고 인용하지 마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과 마음 치유에 보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굳게 서라라는 책을 썼는데요 오늘날 사단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한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공격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의의 호신경을 포함한 영적 천신갑주를 무장해야 한다 이 내용이 책에 나와요 마음과 감정을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의의 호신경 하나님의 의로 나는 재산 받았어 라는 분명한 사제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우고 보금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오는 분들 제가 새가족국 사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보면 너무 상처받는 심정들이 많은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상처 당하고요 차라리 먼 친척이나 안 친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나를 알고 가장 나와 가까운 내 가족 내 친지 지인들한테 너무 많은 상처들을 받고 오세요 그 개인의 영적인 문제로 치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걸 보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과 상한 감정을 갖고 오시는구나 그래서 단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셔요 딴 얘기하지 말고 치유하는 메시지만 해줘라 자꾸 뭐 해라 뭐 해라 전도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보금으로 치유하고 힘 주라는 거예요 그럼 생가족들의 눈이 반짝반짝 살아나요 같이 읽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힘들었던 거 같이 읽어주면서 보금으로 위로해주고 너무너무 마음을 다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목사에게 다치고 교인에게 다치고 세상에서 다쳐서 와서 좀 쉴만하면 여기서 또 치여서 또 가고 마지막 노선에서 답을 못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냐고 다시 제사드릴 것이 없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가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뭐해야 되냐 살리는 메시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살리는 메시지 사람의 위로, 격려, 힘은 되시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영혼 근본적인 부분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리는 메시지를요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라는 불모지에 선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났던 메시지 노는 입에 못 주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오직 예수, 크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귀에게 잡힌 자는요 예수를 주라 신하지 못해요 내가 크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나를 인치셨다는 증거고 하나님께 뽑힌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크리스도 이름은요 이게 주문이 아닙니다 크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안에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불신앙이 들어올 때마다 딴 기도 하지 마시고 예수, 크리스도 이거만 한번 외쳐보셔요 그러면요 불신앙이 딱 차단되어져요 진짜입니다 가위 눌리고 제가 힘들었을 때 뭐 꺾고 뭐 안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크리스도 이거만 외쳤어요 그러면 몸에 가위 눌린 게 풀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제가 정말 복음 처음 만났을 때 눌리고 힘들었을 때요 이 복음 그냥 여러분 내가 눌리고 힘든데 뭐 언약기도 나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의 크리스도 그것도 안 될 때는 그냥 예수 피해 이것만 했어 저는 예수 피해 근데 흑감이 싹 떠나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저주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이 빙산의 일각을 말씀드리잖아요 10분의 1 이게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도요 이거 깎아내면 숨어있는 10분의 9가 쑤욱 하고 떠올라옵니다 이거 해결해야죠 잡초 뽑아도 뿌리 뽑지 않으면 잡초 떠나요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한 마음과 생각의 복음안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오직 살리는 크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외국어 얘기하는 것 같대요 그러나 그 영혼은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성적인 이해는 안 되지만 영혼은 회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 안 돼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흑감도 무너지지만 나와 관련된 가문과 가정 후대까지 하나님이 손을 다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소 뛰어가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 교통정리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화된 말 행동, 판단, 선택 이게 의의 오신경입니다 복음화된 말 사람들이 죽겠다, 미치겠다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외국인들이 보면요 우리 한국인들의 언어 습관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미치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말을 이렇게 쓰냐는 거죠 배불러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재미없어 죽겠어요? 재미있어 죽겠어요? 있어도 죽겠고 없어도 죽겠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 생각 운대 제가 지적인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철철이 한이 있고 상처가 그렇게 우리 안에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요 제가 그런 과정 봤어요 미치고 죽을 일밖에 없어 그 말을 해도 그분은 내가 봐도 진짜 그분은 미치고 죽을 일만 생겨 근데도요 언어를 바꾸시더라고요 아이고 살겠네 이러시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언어를 바꾸니까요 내 생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요 안 되지만 되어질 걸 믿고 자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미쳐도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어우 살겠네 아들이 나가서 비행청소 돌아다니고 온갖 문제 사건을 다 일으켜도요 그때마다 의도적으로 어우 감사합니다 살겠네 이러면 이따 본인이 사시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또 꺾이더라고요 사단의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보고만 된 말 의도적으로라도 학습화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언어의 습관을 바뀌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순간순간 근심 걱정 염려가 치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앞에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하나 회복해버리면 사실은 끝나버리죠 사단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자는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풀은 받았다 로마서 1장 5,6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문제도 난 어차피 하나님 거면 이 문제도 하나님 거 하나님께 패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다는 짐을 굴려보낸다는 뜻이 있어요 맡기다라는 뜻은 내가 이 짐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도 내 후대 문제도 내 경제 문제도 내 미래 이후 문제도 저 인간과의 관계 문제도 하나님 저 왼수도 하나님 앞에 다 굴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끌어안고 있거든요 보금은 보금이고 끌어안는 건 끌어안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저 못할 것만 하나님이 해주시고 아닙니다 의의 호신경을 찬 자는요 주인이 바뀐 자거든요 이제는 사제의 학생 속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셔야 됩니다 저는 의의 호신경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제의 학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의의 호신경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는 삶 제가 오늘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의의 호신경 이걸 붙인다 자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있어서 굉장히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 이런 의의 호신경을 내가 어떻게 보실지 사제의 학신과 누림 이거 붙잡으셔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구절을 분명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프시사 우리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면 엄마가 그때는 용서해줬다가 똑같은 실수하면 뭐라고 그러죠 너는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니 분명히 용서해줬다고 하는데 사람은 또 떠올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또 해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잊으셨어 이미 하나님은 도말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단의 불화살과 죄책감 비교시 열등감 참소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여러분들은요 사제의 학신으로 맞서셔야 됩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이미 예수 피로 구원 받았어 나는 죄인이었지 그러나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정가받은 자야 당당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재미없어서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작서 복음의 누림이라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누리세요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너무 힘들어요 우린 또 하나의 종교가 될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을 누린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내가 보면서 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성취되는 거 내가 말씀을 똑바로 지키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의의가 나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거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보통 약속한 사람이 지켜야죠 언약은 약속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오면 돼 내가 오늘 2시에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믿고 2시에 갔더니 그 친구가 와 있어 그게 성취예요 내가 안 믿고 안 가면 그 친구 못 만나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가보니까 만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냥 믿고 믿는데 세게 믿고 강하게 믿고 없잖아요 약속 시간에 그냥 가 세게 가고 강하게 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 약속 시간 가보니까 치유가 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안하게 붙잡고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어 보니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는 거 왜? 예수님이 대신 이루셨어요 저는 이 대신 이뤘다는 이 표현이 너무도 감격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다사비 교주들이 40명이 넘고요 모방하고 흉내내는 이다사비 교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그들의 인생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히브리서 2장 10절 꼭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원의 창시자 이거는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지 예수 크리스도만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 창시자라는 원어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배가 좌초됐는데 누군가 밧줄을 가지고 육지가 있는 해변까지 헤엄쳐서 그 배를 끌고 오는 끌어다 주는 사람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람한테 쓰는 게 창시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죄의 바다에 좌초됐을 때 예수 크리스도께서 친히 죄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서 건져내주신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선봉장이 바로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크리스도인지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에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역이 바로 이 제사장적인 직무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시죠 우리는 제사장적 직무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크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또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불신 영혼들 죄책감과 열등의 신과 상처 속에 찌들려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뜻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제사장은 폰티넥스라고 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을 여시고 참 제사장으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불신 영혼 사이에 이제 다리를 놔주는 그런 제사장적인 사명 하나님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이번에 보시면 이사야 61절 6절 참된 치유와 근엄적인 감사의 복 여러분 이 키워드를 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1절에 마음의 상하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고 내 의 내 공로의 흉배는 적군을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라는 흉배는 넉넉히 적군을 이기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저는 묵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말콤 글래드웰이 좀처럼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다 자 그들은 어떤 전략을 쓰니까 보세요 그들은 강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게임의 규칙을 새로 만든대요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승리를 꿈꾸면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전략으로 강자들은 혼란에 빠뜨린대요 참 재밌죠? 기존의 규칙대로 하면 저 그런데 기존의 규칙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길 것을 승리하면서 틀을 깨는 새로운 작기들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골리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다윗이 골리앞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망군의 여우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전략을 짜죠 영적인 승부수를 띄웁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전략으로 승리할 수 없어 우리는 세상의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전략으로 맞서는 겁니다 그것이 의의 호신경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의 의로 하나님의 열심과 공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략 속에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의 확신과 감사의 고백 가운데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키워드를 넣은 기도문이니까 이 기도문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사함의 근거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요 예수 그리스의 보일의 공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복음이 주는 참 자유와 또 참 해방을 맛보시면서 그리스의 의에 호신경을 붙이시고 날마다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되시고 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